꽃꽃이 차여운다 아 쪽파요 아 뭐가 쪽파지 왜 쪽파요 형 그냥 멤버들인데 그냥 뭐야 할 수도 있지 나는 호수같이 맨날 있는데 와 나 미쳤다 와 나 미쳤다 와 이거 뭐야 마음이 좀 많았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 아직도 많은 거야 가득 쌓여있지 지금 아 노래 맞지 몰라 저희 똑바로처럼 야 이거는 못 부르겠는데 아 잘했어 잘했어 모두 함께 노래 부르자 힘찬 노래소리 슬픔 가려지도록 괜찮을 거야 시계에 바늘처럼 여러분 후렴 다 같이 불러줘야 돼요 자 뭐라고요 라라라 라라라 계단은 가라 아 뭐야 너의 솔로 치 자 여러분 가자 같이 불러주셔야 돼요 라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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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 야 점점 안돼 점심사령 울거 같아 아, 불러야 돼. 불러야 돼. 옛날에서. 뭐야. 왜 우리 끝은 이렇게 정당이에. 이게 뭐야. 아 올라온다 아 올라온다 랄랄랄라 오케이